안녕하세요 철문점TV입니다 어제 제가 12면에 그린레이저를 가성비가 꽤 괜찮은 제품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레드레이저를 정면 두선만 보면 된다고 그것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큐브미니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면에 레드레이저고요 정면에 수직 하나 수평 하나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시거리가 20m 정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미터 안으로 0.2mm로 성능 동안 꽤 우수한 제품입니다 AA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하는 1.5V짜리 제품이고요 밝기가 형광 레드를 사용해서 일반 레드레이저보다 밝기의 선명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사실 2면에 레드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가까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레드레이저가 보이는 각도도 꽤 중요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는 각도도 꽤 좋아서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쪽 천장 위에까지 레이저가 D긋자 형태로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켜봐 드리면 지금 여기가 밝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빛을 쭉 보시게 되면 저쪽 천장을 지나서 이렇게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천장까지 저기 지금 형광등 불빛까지는 각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꽤 많은 제품이에요 금액대가 6만원대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많이 들고 가시는 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탠디도 그렇고 보쉐도 그렇고 디올트도 그렇고 레드레이저는 10만원 미만으로 2면에 레드레이저를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싸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2단 분리형에 삼각대를 추가 구성품으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삼각대를 추가 구성품으로 끼워주기 때문에 높이를 잡으셔가지고 수평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2단 분리가 때문에 높낮이 조절도 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삼각대가 제가 1m 4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구성품으로 끼워주는 것 치고는 내구성이 꽤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튼튼한 삼각대고요 보통 레이저를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아니면 한 2만원대에 판매가 되는 삼각대에 조금 작은 사이즈의 삼각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삼각대를 추가 구성품으로 끼워주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만약에 일반 레드레이저랑 비교를 좀 해봐드리면 지금 이게 큐브 미니의 밝기고요 이 제품이 일반 저희가 중국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평 하나에 수직 4개의 레드레이저의 빛의 밝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물론 어두운 데서 보거나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조명이 밝은 곳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빛의 밝기를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인데요 그래서 빛의 차이를 보이시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인기가 꽤 많은 이면레이저에 속합니다 가성비는 꽤 인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만원대에 2단 분리의 삼각대를 끼워주고 빛의 밝기, 선명도가 형광레드로 꽤 밝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성비의 제품으로는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레드레이저 큐브 미니라고 치시면 구매차가 나올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레드레이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철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